1강의 10번. 빈칸에 들어가는 건 항상 뭐라 그랬다? 그래서 주제, 소재, 아니면 지문에서 많이 반복되는 말. 이게 빈칸에 들어갈 말이다. 이물징은 출연하는, 등장하는, 출연하고 등장했으니까 얘는 뭐겠어? 새롭다는 얘기했죠. 새로운, 어그나이징은 체계적, 씨문, 주제. 어디서? 신경과학에서. 신경과학에서의 새로운 체계적인 주제는 뭐다? 이 글은 신경과학에 대한 새로운 주제는 뭐다? 이렇게 돼. 여기서의 주장은 아니야. 뭐가 아니냐면은 사건을 예상하는 일은 원어부는 뭐뭐 중에 하나야. choice는 일, 뭐 허드렛는 일, 힘든 일 이렇게 되니까 사건을 예상하는 것이 두뇌의 중요한 일들 중, 일들 중 하나야. 그럼 지금 들어간 게 사건을 예상한다 그랬어. 그런데 이게 이제 두뇌의 여러가지 일 중 원어부가 아니다야. 두뇌가 하는 일이 아니야. 자, 그것은 it is. 사건을 예상하는 일이야. 그것은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있어. 처음에 두뇌를 가지게 된 주요한 이유가 된다. 이 시 뜻하는 건 지금 뭐냐면은 여기 앞에 있는 사건을 예상하는 일이 두뇌의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원어부가 아니야. 뭐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건을 예상하는 일은 두뇌의 메인, 중심적인 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뭘까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도 주장이 들어갔는데 주장하는 바가 사건을 예상에 대해서 지금 들어갔잖아. 이게 중요한 이유다라는 내용이야. it is perspective에서 바로 그 관점이야. 강조금은 it is that. 바로 그 관점은 처음에는 counterintuitive에서 반직관적인, 좀 아닌 것 같은 것처럼 보이기는 해. 사건을 예상하는 게 우리가 두뇌를 가지게 된 이유가 우리가 어떤 일을 예상하기 위해서다. 이건 조금 반직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너는 warm up to 해서 뭐뭐에 관심을 가지게 되다. 그거에 이제 관심을 가질 거야.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how부터 여기 끝까지가 목적어야. 네가 how부터 끝까지를 보게 되자마자 너는 거기에 사건 예상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 거란 말이야. how부터 끝까지는 뭐냐. 어떻게 두뇌가 그렇지 않았으면 당황스러운 팩트, 사실들을 핸들은 다루다. 그러니까 두뇌가 당황스러운 사실들을 다루는 방식을 네가 보자마자 너는 이제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가질 거야. 그거는 뭐야? 사건을 예상하는 두뇌의 일. 이거에 대해서. 그 일을 어떻게 된다? 두뇌가 당황스러운 일을 다룰 때 지금 뭐 한다는 얘기야? 예상을 한다는 얘기? 이렇게 되죠. 근데 계속 읽으면 코어 아이디어, 핵심적 아이디어는 as follow 다음이다. interact with는 상호작용하는 거야. infinite은 무한한, 어 넘버로 보니까 많은 무한한 많은 방식으로, 아주 많은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상호작용한다. 그럼 여기서는 상호작용 들어갔고 여기 전까지는 뭐야? 두뇌의 사건 예상하는 일은 두뇌의 뭐다? 메인, 중심적인 일이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한다. 그래서 아주 많은 방법으로, 아주 많게 하니까 그런 복잡성이죠. 아주 여러 개 상호작용해. 복잡해. 그거는 우리를 압도시키게 된다. 굉장히 두뇌 가르게 막 상호작용하니까 압도니까 우리가 좀 정신 없게 된다. 그래서 4A to B, A가 B하기 위해서 그 행동이 하이 디멘셔널은 이게 다차원적인 그렇게 다차원적인 인바러먼트 환경 다차원적인 환경은 컴플렉시티, 복잡하다고 했단 말이야. 지금 수많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그랬어. 여러 차원의 그 환경에서 행동이 목적이 있고 타임리는 시기적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싶어. 그 다음에 시기적절하게 하고 싶어. 다차원적인 그런 환경에서. 그러면은 세트야. 가능한 선택의 세트가 굉장히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목적이 있고 시기가 적절해.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선택들은 비푸른 데서 좀 제거가 돼야 된단 말이야. 막 복잡하니까. 우리는 이걸 한다. 이것이 가리키는 건 뭐야? 시기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들을 어떻게 제거하는가? 좀 간단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이걸 하는데 바이, 아인지. 뭐뭐 하는 것에 의해서 뭐 하는 것에 의해 기대를 만드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이걸 한다. 복잡한 세상에서 올바른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를 만든다. 그럼 아까 우리가 사건을 예상한다. 익스펙테이션. 기대를 만든다. 같은 내용 지금 들어갔죠. 그러면 빈칸에 대한 답은 주제, 소제, 많이 반복.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기대한다. 누가? 두뇌가 기대한다. 이 얘기야. 자, 여기 해석하면은 여기 덧부터 해갖고 끝까지가 앞에 있는 익스펙테이션을 갖다 꾸며준단 말이야. 인생의 그 모든 순간에서 인식과 행동을 의미 있게 정보를 주고 컨트롤, 제한. 그러면 인식과 행동 있잖아. 행동에 어떤 정보를 주기도 해. 그리고 제한하기도 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죠? 정보를 주고 제한을 한다는 얘기니까 간단하게 만드는 거죠. 의미 있게.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의미 있게 하는 기대를 무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자동으로 중요하게 만드는 것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 이것은 예측하는 일을 한다. 심지어 우리가 네이들이 몽상을 하고 특정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때도 두뇌는 뭐 하겠어? 예측하는 일을 한다. 이 얘기 들어가면 되죠. 두뇌는 아이들은 게으르다. 두뇌는 게으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렇죠. 예측, 프레딕션 예측을 만든다. 미래사건을 예상하는 예측을 만든다. 이 글은 두뇌에 예측하는 일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되고 그럼 답은 그래서 많이 반복된 거야. 예상은 시각적 정보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다. 예상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시각적 정보가 나온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얘기한 건 우리 두뇌는 예상한다. 이 얘기잖아. 시각적 정보랑 관련이 없단 말이야. 똑똑한 사람들은 훌륭한 예측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똑똑한 사람 얘기 지금 없어. 두뇌의 사이즈는 지능과 비례한다. 이런 얘기도 없고 예측은 때때로 왜곡된 정보에 기반한다. 이런 얘기 없고 답은 5번. 두뇌는 발전한다. 근본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 발전한다. 두뇌가 예측하기 위해서 발전한다는 얘기는 예측이니까 두뇌는 예상한다. 같은 얘기여서 답은 5번 들어가면 되고 새로운 신경과학의 새로운 주제는 뭐다? 두뇌가 근본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발전한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주장은 사건을 예측하는 일은 두뇌의 중요한 일들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일은 처음에 두뇌를 가지게 된 주요한 이유라는 것이다. 바로 그 관점은 처음에는 직관에 어긋나는 반직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곧 그것에 관심을 가질 거야. 네가 두뇌가 어떻게 당황스러운 사실을 다루는지를 보게 된다면 핵심의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세상과 무한한 많은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러한 복잡성은 빠르게 우리를 압도시켜. 그래서 행동이 목적이 있고 그렇게 복잡한 다차원적인 환경에서 시기적절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선택들은 제거돼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한다. 지속적으로 자동으로 중요하고 무의식적으로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행동과 인식을 의미있게 정보를 주고 제안을 하는 기대를 만드는 것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 심지어 우리가 몽상을 할 때도 우리는 특정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때도 두뇌는 게으리지 않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미래사건을 예측하는 프레딕션 예상을 만들어낸다.